안녕하세요! 저는 테이스티훈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... 화이트 블랙핑크 잡박에디! 안녕하세요! 저는 테이스티훈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... 화이트 블랙핑크 잡박에디! 파김치 파김치 잘 먹겠습니다! 파김치 뭐라 그래야 되지? 달콤해요? 달콤한 맛이 나요? 자 네네네네네 헐 통틀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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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gainst Abb emoji 정말 맛있엉. 정말 맛있어서 먹기 싫어했어요. 드디어 먹을거에요! 고기 잘 먹었어요. 고기 잘 먹엉. 매우 바삭해요. 소시지. 고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고기가 좋아해요. 소시지. 소시지. 소스는 조금만 더 넣었어요 맛있을때 먹었으면 더 맛있어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뭐야? 여기가 만약에 짜파게티보다 좀 더 단느낌이고 일반적인 짜파게티보다 좀 더 단느낌이고 약간 해산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맛이 그래도 짜장면은 단무지랑 먹어야 되니까 네... 딱딱 나한테 고기 뭘 안 매우 싫은데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저장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너나나 너무 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고추김치 저는 노른자가 빠질 수가 없죠? 걔는 노른자가 빠질 수가 없죠?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지진되는 맛 그런데 왜 안먹을까... 쏙이 쫄깃쏙 그린 뱃백 진짜readdoor 그는 쫄깃하고 너무 맛있다. 이게 다 맛있다. 때만들. 저번에 먹으면 그는 치즈가 또한 맛이에요. 저는 치즈가 너무 맛있었다. 치즈가 너무 편해서요.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. 치즈가 엄청 잘 안되었을 텐데.. 치즈가 너무 맛있다. 치즈가 너무 좋아서. 오늘 정말 잘 먹었고요 제가 왜 햄을 맛이 났나 했는데 실제로 햄을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햄을 맛이 났습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안녕